오늘 포토타임은 출연자별로 한 컷씩 먼저 찍고요 남자 멤버 투샷, 여자 멤버 투샷, 그리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틀코라이트가 밝고 따뜻한 프로그램이기만큼 밝고 아득다귀한 포즈를 출연자분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서진씨 먼저 촬영하실까요? 네 무대 앞쪽으로 가운데와 오른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만 좀 보시죠 오른쪽 한 번 보실까요? 이쪽 한 번 보실까요? 저희가 두 가지 포즈를 요청드린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아닙니다 제가 가위뜨린 표정과 표정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이서진씨 사진촬영 마시고요 이어서 이승기씨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이서진씨는 공손하게 했다면 이승기씨는 좀 다르겠죠? 네 이서진씨가 사진촬영 마시겠습니다 오른쪽 한 번 보실까요? 오른쪽 한 번 보실까요? 네 이서진씨 사진촬영 마시겠습니다 네 이서진씨 네 이서진씨 자 강단의 세체로 마시고요 김소빛씨 이번에 예능 첫 도전이죠 프로 골곰곰아의 모습을 소위곰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른쪽 한 번 보실까요? 네 정수민씨는 그대로 계시고 박나래씨가 나오셔서 투샷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투샷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서진씨 그리고 이세빈씨 투샷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씨 그리고 이세빈씨 어색하시죠? 그렇지만 동굴대 포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사진들을 바라겠네요 네 포토샵으로 이서진씨도 도움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두 분 투샷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단체 사진촬영 할게요 김나래씨와 소빈씨가 네 네 분이서 사진촬영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밝고 따뜻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갑자기 콘텐츠 못하셔서 이서진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밝게 지금 이서진씨가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우리 피디님도 무대 위로 올라와서 같이 촬영하려면 네 마지막으로 다섯 분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한번 보실게요 네 가운데 한번 보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